안세용 선수가 오늘 오후 4시, 5시쯤 귀국할 거라고 하는데 어떤 또 폭탄 발언, 작심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 집중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도 안세용 선수에게 이거 무슨 일 있었던 거냐, 진상조사에서 잘못한 거 바로잡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태희 기자, 정치인들도 이게 무슨 일이냐, 묵고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사실관계 파악하겠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죠. 안세용 선수의 작심 발언에 정치권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사안을 보고받고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윤상연 국민의힘 의원은 안세용 선수의 진솔한 외침을 다시 한번 꼭 살펴봐야 한다며 자체 감사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격 국가대표로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땄던 진종호 의원도 SNS에 용기 있는 폭로가 절대 유야무야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배 체육인이자 체육계를 담당하는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 이번 일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협회의 안일한 대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문체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에 안세용 선수의 사진을 공유하며 자신이 금메달을 따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생각하고 그 아픔을 참고 견디며 영광을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남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두관 후보도 TV토론회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안세용 선수를 꼽으며 안 선수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 후보는 선수를 확실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협회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파리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 거기가 코리아하우스 기자회견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파리에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또 선수단을 지원하는 코리아하우스입니다. 메달리스트 선수들이 와서 기분 좋게 메달 후기를 들려주고 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배드민턴 종목 메달리스트들이 오기로 한 오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혼합복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김원호, 정나은조만 오고 어제 금메달을 딴 안세용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안세용 선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불참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역시 어제 금메달 직후 작심 발언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어제 경기가 끝난 직후 안세용 선수를 저희가 직접 만났는데요. 대표팀과 계속 같이 가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다만 은퇴와는 선을 그었고요. 자세한 얘기는 한국에 가서 밝히겠다며 귀국 후 더 얘기할 게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귀국 후 얘기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인지 오늘 기자회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장에 감독이나 대한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들은 왔습니까? 네 대표팀과 협회 관계자들은 오지 않았고요. 은메달을 딴 김원호 선수와 정나은 선수만 왔습니다. 은메달 축하를 받긴 했지만 안세용 선수 관련 질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것에 예상하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다고 하면서 선수단 분위기도 조심스럽게 전했는데요. 두 사람 반응 들어보시죠. 두 사람이 오늘 선수촌에서 이곳 코리아 하우스로 올 때도 협회나 대표팀이 아니라 대한체육회가 인소를 해서 왔다고 합니다. 배드민턴 대표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분위기가 아닐까 합니다. 정부가 경위 파악에 들어갔다고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를 보고받았고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경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지금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고요.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 내릴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살펴본다고 하니까요. 체육계 전반으로까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세용 선수는 언제 귀국합니까? 조금 전에 코리아 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배드민턴 대표팀은 파리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 9시에 파리를 떠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내일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쭉 보셨겠지만 선수들이 입국할 때마다 귀국 인터뷰를 진행한 만큼 내일 안세용 선수의 입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세용 선수 얘기부터 사건, 사고까지 다룰 텐데요. 도움되실 전문가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시오. 리포트 보신 대로 안세용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대한 배드민턴 협회를 향해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대표팀 은퇴시사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얘기 나누기 전에 어떤 얘기를 안세용 선수가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저는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고 저도 느끼는 게 많은데 협회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해소를 못하는 게 제일 저는 답답했었던 것 같습니다. 모를 상태가 정말 좋지 않다는 걸 저도 느꼈었고 다시 한번 경신을 받아보니까 정말 안 좋았었고 그래서 대회 나가는 거 모든 건 다 저의 의지였지만 그거를 솔직히 막는 것보다는 더 도와줬어야 되지 않나. 양재인 변호사님 일단은 금메달 따고 굉장히 환호했는데 곧장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일단은 안성우 선수가 그간의 부상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한 배드민턴 협회가 대처해왔다. 내 눈높이 이만큼 가 있고 실력 이만큼인데 대처는 좀 협회 지원 체계 같은 건 좀 낮아져 있다. 이런 데에는 실망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장시간 동안 굉장히 차곡차곡 서운함이 쌓여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선수 입장에서는 부상이 가장 치명적일 수가 있잖아요. 본인의 선수 생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회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안세형 선수가 무릎 부상을 아시안게임에서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협회 측의 지원이 미진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올림픽 준비에까지 차질을 빚었다고 해요. 어쨌든 본인이 정말 각고의 인내 끝에 이렇게 금메달을 손에 거머쥘 수가 있었지만 하지만 올림픽을 앞두고도 그 부상이 계속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무릎에 칭칭 붕대를 감았어요. 그렇죠. 한 번 부상을 입게 되면 꾸준하게 사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미진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협회 측에서 이러한 부상을 외부로 알리는 거 극도로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도 좀 놓치게 되고 보완 유지상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부상이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협회 측에서 선수들이 요구가 거세지다 보니까 한국에서 한의사를 데려와서 치료를 도왔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선수 입장에서의 좀 서운함을 토로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운동 선수들은 올림픽 금메달 하나만 보고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준비를 하는데 내 부상 상태에서 협회가 좀 지원이 미진하다. 되게 아쉬움을 느낄 법한데 어쨌든 이 값진 목표를 이뤄내고 안성 선수는 어제 이렇게 소감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소감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힘든 순간이 너무 많이 떠올리고 어떻게 보면 저의 20대, 10대를 거의 배드인터만 보냈는데 이 꿈 하나 때문에 보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정말 분노도 있었고 참을 것 다 참고 환호 그런 게 다 있어서 움츠렸다가 다시 또 포효하고 이런 게 정말 낭만이지 않나 싶은 것 같네요. 운동 선수들한테는. 얘기 들어보면 분노했었다. 그런 올림픽 준비하는 과정에 지원이 좀 부족해서 분노했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낭만으로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이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면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빠진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고난이었던 고난의 행군이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낭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 이 친구가 이렇게 분노를 느낄 만한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불만은 대한 배드윈턴 협회에 대한 불만 아까도 잠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부상이 있는데 이게 사실 부상이 22년도부터 시작된 부상으로 보여요. 과전 게임 직후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때 심각하게 뭔가 부상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쉬쉬하다가 2023년에 다시 재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번에도 그 부상이 이어져서 지금 훈련 과정에 프랑스에서 상당 부분 또 부상이 계속됐고 그게 지금 이제 우승하기까지 여러 가지 난맥상을 유발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외국의 경우에는 그러면 선수가 이렇게 부상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개별화된 선수 관리를 한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대만도 개인 코치가 있고 중국도 개인 코치가 있고 개인 트레이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복식조나 단식조가 거의 같은 팀의 감독 팀에 의해가지고 관리 감독이 되다 보니까 취급이 동등하게 취급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단식의 경우에는 개인의 컨디션 이런 게 무지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한 훈련을 하게 되면 부상이 계속 재발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참고 참고 참았다가 분노를 느끼게 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그것이 이제 이 안 선수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만약에 단식 선수들에게 개별화된 방식의 관리나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 아니하면 지금 다른 선수들에게도 상당 부분 어려움을 유발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상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전담 테레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상이 돼서 좀 각별히 신경 쓰여달라 이런 요지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안 선수가 얘기하면서 국가대표 은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왔었는데 안 선수가 직접 SNS에다가 그런 건 아니다. 은퇴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지민 변호사님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갑자기 은퇴한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저 인터뷰로 정말 그야말로 왈칵 뒤집어진 거예요. 뭔가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해석을 할 여지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기사들이 나왔는데 본인의 SNS에 저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인터뷰가 또 다른 기사로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은퇴라는 표현으로 고쾌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도 담겼고요.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선수 관리에 대한 부분이었다. 선수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떠넘기는 협회나 아니면 감독님의 기사에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기사가 재생산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어제 인터뷰 중에 어제 벌이 와서 갑자기 안승 선수가 벌을 쫓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고요. 어쨌든 다행히 안 선수가 은퇴를 시사했다는 것은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고 다행입니다. 일단 조만간 비웃해서 또 자세히 한 번 마이크 앞에서 밝히겠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계획도 한 번 밝혔는데 그 내용도 한 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물론 항상 계획을 가지고 다니고요. 이제는 조금 숨 좀 쉬면서 정말 웃으면서 투어도 다니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늘 꿈꿔왔고 저의 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는 몸도 좀 정말 안 아플 때가 그리울 만큼 왔거든요. 안 아플 때 저의 몸 상태를 좀 다시 느끼고 싶어서 몸 관리도 정말 더 철저하게 하고 앞으로의 새 챕터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네, 새 챕터 이제 새 장 안세형 선수의 새 장을 열겠다라는 긍정적인 신호까지 좀 밝혀봤는데 교수님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협회에 대한 배드민턴 협회도 미비한 시스템이 있다면 고치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협회 차원에서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옛날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던 거 그것이 결국에는 선수들에게 부상을 유발하고 그런데 부상을 유발하면 협회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어서 선수를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육성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선발전에서 나가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탈락을 해서 국제대회에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다쳤는데 그러면 왜 나를 결국에는 버림받게 하고 다른 선수로 아예 나가지도 못하게 하느냐 부담함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안세용 선수가 이야기하는 대목 중에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양궁 시스템, 양궁에서 선수를 선발하고 또 육성하는 시스템을 언급을 합니다. 금메달 5개를 싹쓸이 했던 양궁 시스템 싹쓸이 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사실은 현대자동차의 아주 지속적인 지원과 과학적인 선수 선발, 공정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선수가 22살이라고 지금 저 선수의 주장을, 얘기를 너무 이렇게 얕게 듣지 마시고 협회의 여러 전문가들께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협회들, 잘한 협회들 많은데 안 되는 협회들 좀 부각이 되는데 그때마다 양궁 협회를 좀 잘 봐라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지윤 변호사님 안세용 선수가 이렇게 작심 발언, 문제점을 협회를 지적했는데 지금 말고 예전에도 사실 협회를 문제점을 지적했던 선수들이 나왔었거든요. 다시 회자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96년에 틀랜타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땄던 방수현 해설위원도 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수 보호 차원에서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과거에 최효정 선수와 출전한 서승재 선수가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전을 해서 10경기를 뛰었는데 그때 당시 서승재 선수가 굉장히 메달 유망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노메달로 대회를 마감을 했어야 됐거든요. 거기에 이유로 지적됐던 것이 너무나 살인적인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또 2021년에는 16년도에 동메달을 딴 정경은 전 국가대표 선수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 심사 의혹을 규명해달라라는 국민청원을 올리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면서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제도적인 뭔가 규정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선수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협회를 둘러싼 배드민턴 협회를 둘러싼 굉장히 잡음은 과거에도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계기로 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